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의 오디오 조절과 더빙에 관한 강좌를 하겠습니다. 요청 강좌가 들어와서 오디오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인데 현재 제일 위에는 타임라인에 보시면 어항에 제일 위에 어항이 있고 그 어항 속에 어항의 그 소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베사메 무초 음악을 지금 제가 넣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하면 어항 속의 현장음과 베사메 무초 음악이 막 혼재되어서 나옵니다. 자, 한번 틀어볼께요. 보세요. 이렇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자신의 음악을 여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빙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항 이 타임라인에서 의항이 있죠? 의항 동영상을 터치를 합니다. 이걸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해서 저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 스피커 있죠? 스피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 음을 일단 의항에서 나오는 그 현장음을 무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에 이것을 터치해서 하든지 자, 이거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스피커의 옆으로 이렇게 짝대가 탁 쳐집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혹은 이 부분 있죠? 100%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100%라고 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0으로 만듭니다. 이 슬라이드식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0이 됩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위의 것은 해제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0으로 이것은 100으로 놓고 이것은 100으로 놓고 이것을 터치하든지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짝대가 꺼지게 만들든지 혹은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100을 0으로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쉬운 방법을 위의 것을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게 X자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프레임 시켜 볼게요. 제가 아까라는 그 어항 소리하고 배사메 무채 음악하고 막 뒤섞게 있었는데 이제는 배사메 무채 음악만 나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장 어항의 현장음은 안 들리죠.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 목소리를 더빙하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음악을 살려놓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녹음을 하면 배사메 무채 음악과 내 목소리가 막 뒤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만 딱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사메 무채 음악이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타임라인에서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저 위에 여기 있죠. 여기 스피커 있죠. 이 스피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아까와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을 터치해서 영 안 나오게 하는지 이걸 100%에서 0%로 만들든지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엑셀에서 안 나오게 하든지 온 온 그대로 두고서 이걸 0%로 0%로 이렇게 갖다 놓든지 어느 쪽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걸 0%로 이번에는 해보겠어요. 0%라고 이 위의 것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프레임을 시켜보겠습니다. 프레임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의 재생해야 되는 돌아가는데 소리는 하나도 안 나죠. 다 묵음을 시킨 상태에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녹음은 여기 음성이죠. 이 음성을 표치합니다. 음성 메뉴를 눌러서 시작이 나오면 시작을 눌러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지금 어항 속의 물고기들이 평화스럽게 자유스럽게 유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를 누르면 녹음이 끝납니다. 이상과 같이 음성을 눌러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후에 동영상의 이 동영상과 동영상의 음을 살리고 싶으면 다시 이 스피커를 눌러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음악도 다시 이와 같이 선택해서 스피커를 눌러서 무음을 다시 100%로 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녹음한 파일은 이렇게 UF 파일 보이죠. 이와 같이 녹음되어서 파일로 나타납니다. 이상 키넨마스터에서 오디오에 관한 여러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학교의 아멘 시청 5 2 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